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하다가 어떤 애가 주전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녹았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살이 눈앞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에이씨 뭐 그런 얘기가 내가 너무 말이 안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난 사람하고 전화연락을 제가 또 전화를 인터뷰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그분을 신뢰하게 된 그분을 신뢰하게 된 이유가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신유의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되셨냐면 사랑하는 마음이요 병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치고 안 고치는 건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병이 고쳐지고 뭐 당신이 하면 안 고쳐 이게 아니라 내가 은사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그 전까지는 옆에 누가 아파가지고 있어도 자기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처럼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저 사람이 아픈 게 눈에 거슬려가지고 못 지나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일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나도 바쁜데 가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기도에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소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의 소명이 뭐냐 나는 그게 눈에 밟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들 중에 장애인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내 친구는 선교회 저는 선교제 여러 번 갔지만 집에 갈 생각만 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 계속 선교제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 다 짐 싸가지고 간 놈이 있다고 내 친구들 중에 근데 저는 한국 교회가 걸리거든요 눈에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기에 나 혼자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다 눈에 밟히는 거죠 저는 내 안에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내 친구는 모잠비카가 눈에 거슬려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먹고 거기 가서 10년 동안 마찬가지로 신유의 은사이든 아니면 저는 아까 그 예언의 은사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공동체가 말씀 위에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보여지면요 보여요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한지 그럼 내가 그거를 위해서 뭘 희생해야 될지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 이기적이다 그게 보여서 당신들 결단하고 낮아진 곳에 가서 서로 발을 씻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다 말씀 공부하자 여기가 기독교 신장 공동체죠 여기가 정치 공동체냐 이런 말씀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가슴에 울림이 있죠 근데 아까처럼 이번에 아이들 대학에 갈 것 같아 어디다 집어넣어 이번에 승진할 것 같네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줄 때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공동체를 빌드업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을 주시는 거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대한 애껄는 사랑이에요 남들은 관심도 없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와가지고 구경하다 가는 사람들 많은데 이 공동체가 정말 진리의 반석에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들을 찾으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면 권세가 있죠 사람들이 들어서 맨날 와도 말만 하고 헌신하자고 그러면 뒤로 빼고 이런 사람들이 떠들면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 말씀을 줄 리도 없죠 그리고 그렇게 말한 것은 다 공중에 휴지 속하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은 은사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결국 말한 사람의 삶과 인격 안에 진정성이 드러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그 사람의 말이 성경을 말하지만 듣지 않는 이유는 그가 보여주는 삶의 인테그리티가 부족하니까 그 소리는 우리가 안 듣는 거잖아요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들은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만 무슨 맨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아까처럼 결국 성경을 제대로 보게끔 해 주는 것으로 가야지 그것과 상관없이 직통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건 아까처럼 자기 생각일 경우들이 되게 많고 또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한 교묘한 도구로 성령이나 이런 신비적인 권위를 도용할 때도 매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당장은 분별하기가 어렵지만 롱텀으로 보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건 아까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이면서 말씀에 능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 사실은 보여요 지금 저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마음인지 아니면 소세 사람들의 자기 고집인지 그게 이제 드러나죠 그건 네 该 감사합니다.